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해 바닷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읍졸이고 또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11월 우리가 어떠한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하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아멘. 여호와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은 3주 동안 요나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잠에 들기 전에 제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랑 같이 지냈는데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참 즐겁게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면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잠이 들 때까지 두세 개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저의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각색해서 해주시기도 하고 할머니가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지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혹은 할머니가 만들어서 각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할머니가 극한 직업이었다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요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션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몹시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게 되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급기야 바다에 빠지게 되죠. 바다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 고래라고도 하죠. 그 고래가 요나가 빠지자마자 꿀꺽 삼키게 되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비린내도 나고 캄캄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성냥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배 속에서 불을 켜게 되고 3일 동안 그렇게 그 불 속에서 있게 되죠. 배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3일 동안 배 속에서 불이 점점 커지니까 배가 뜨겁기도 하고 배 속에 요나가 있으니까 무엇을 먹지도 못하고 이래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결국에는 육지로 오게 되고 더는 못 참겠다 하고 구역질을 하는 순간 요나가 튀어나왔다. 어때요? 성경하고 좀 다르죠. 제가 이제 좀 성경을 읽을 나이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 할머니가 이 요나 이야기를 손녀를 위해서 참 많은 각색을 재미를 더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총 4장에 걸쳐서 반항하는 요나 그리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미션을 등지고 도망가서 그냥 물 속에 있다가 배 속에서 그냥 살아났다. 이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에 걸쳐서 굉장히 성경 속에서 짧은 스토리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요나를 보면 참 많이 우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했던 그 니누에를 구출하기 위한 스토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저 있었던 일이 아닌 말씀을 나눌 때 아 요나 주1학교 때 내가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 그렇게 이마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아버지죠. 아미떼는 아미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미타이에서 헬라어 아멘이 파송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렇게 동의합니다. 진실입니다. 신실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살았던 요나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나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요나 하면 비둘기, 평화 이런 상징이죠. 그러한 뜻이 있어요. 요나에게 비둘기, 비둘기라는 뜻이 있는데 용서와 평화, 메신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아미떼, 그 아멘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비둘기와 같이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메신저가 되라는 뜻으로 요나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아버지의 바램대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1장 1절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갑작스럽게 그렇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1장 1절 앞에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열한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요나서에만 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는 것 같지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러부왕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어떠한 상황이었죠. 악이 판을 치던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의 선지자가 호세야 아모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면 멸망한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회계를 촉구하던 그때 요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좋은 메시지를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메시지를 그렇게 왕에게 전달했고 그 일들이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북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메시지만 자신의 나라에게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미션이 요나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요나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인 적국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도 싫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누에의 악함이 내게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냥 멸망시키면 될 것을 요나에게 그 땅에 가서 멸망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더욱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니누에 그 니누에가 망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와 상관없이도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악행과 악행을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에는 그 나라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죽어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회계를 촉구하라는 미션이 본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생각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생각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이 안고 마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오늘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말씀이 요나의 패러다임, 가치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나요? 혹여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좋지 않은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충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갭을 느끼는 순간 힘이 들고 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계속, 왜 어째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겨?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왜 이렇지? 언제까지 이 일은 계속되지? 하는 질문이 자꾸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요나처럼 나의 마음이, 나의 진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는 그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이누예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1절에서 동사가 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니누에 가서 그러나 그 세 가지 동작을 요나는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지만 도망하려고 갔습니다. 외쳐야 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모두 철저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갈등의 순간 그는 결국 니누에로 가고 싶지 않아 문제 앞에 그 갈등 앞에 회피해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언하라 했지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그의 삶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하나 머리로 이해하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 사람을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사역들을 상황들을 그냥 다 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며 버티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의 계획으로 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밀어내며 갈등의 순간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나가 여우와의 얼굴을 등지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등을 지고 맙니다. 마치 토라질 대로 토라져서 등을 지고 고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전부였던 하나님의 사자였던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돌리고 토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른 채 하고 정반대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공교롭게 그 도망자의 모습으로 일어나 피하려고 반대의 길로 갔던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됩니다. 제가 주석서에 찾아보니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도 합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비행기가 있고 이래서 빨리 가지만 그 당시에 스페인을 가려면 1년이 걸렸다고 해요. 1년이 걸렸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 배가 요파 항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 배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의 길로 가기만 하면 된다 하고 항구에 딱 왔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배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 입장에서는 아 저거다 저거를 타면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냉큼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요나는 빨리 그 배가 그 항구를 떠나기만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라도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배에 올라타서 배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마침 배도 잊고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피해 그에 맞지 않은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어? 잘 풀리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계속 부여합니다. 계속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제가 돌이킬게요. 어? 길이 열리네 어? 열리네 하나님 이 길이 맞나 봐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배에 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계속해서 잘 열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길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고 가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도 읽겠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불을 짓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어 길이 열리네 어 배가 왔네 계속 이렇게 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잘 열리는 것만 같은 그 일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망망대해 속에서 큰 바람을 만나게 돼요.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 가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그들이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 둘 전부 바다로 던집니다. 그만큼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갈등의 순간을 지나 결국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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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배를 타자마자 배 제일 밑창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의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정말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그냥 그 갈등의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될 대로 되라 죽일 테면 죽여라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도망가는 요나를 3절에 보면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5절에서도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과 갈등하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멀리 떠나갈 때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점점점 더 심연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배 위에 모든 상황들 문제들을 다 모르는 척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어떠한 상황이 내 뜻대로 잘되기를 기도하고 혹여나 그 상황이 잘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힘든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본인이 내려가고 도망갔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모른 척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니 뱃사람들이 원인을 찾자 그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바다에 그냥 던지라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일이 뭐예요?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갈등 속에서 죽겠다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가 잠자고 있으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잘라서 갈등 속에서 그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죽겠다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에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피해 등을 젖던 그 등을 다시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버렸어요. 죽을 힘으로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 그 거대한 폭풍보다 더 강하신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됐을 일인데 그 기도 그 기도보다 더 큰 더 어려운 그냥 그 죽음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고의로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 삐지고 토라지고 귀를 막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렸을 때 이상한 구름만 하나 떠도 제가 여섯 살 일곱 살 때 할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할머니 오늘 하나님이 다시 오시려나 봐 저 구름이 이상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잘 컸어요. 그리고 성교도 다녀왔고 교회봉사도 열심히 하는 청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9살 때 작정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하였습니다. 작정 기도는 언제 하나요? 하나님께 뭔가 큰 쇼부를 보려고 할 때 작정 기도를 하죠. 그 작정에 하루에 한 끼 금식까지 붙였습니다. 작정 기도에 금식까지 밥 안 먹고 조금 금식까지 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될 것 같았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삶과 죽음 그 기로에 있는 그러한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40일을 매달렸습니다. 40일 동안 매달이며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날짜가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거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그걸로 마음을 잡고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40일이 됐으니 얼마나 큰 금식까지 했으니 얼마나 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40일이 되던 날 문제 앞에서 답을 오픈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을까요 원치 않는 답이 나왔을까요 정말 생각지 못하게 원하는 답이 나올 거라는 100%의 믿음으로 뚜껑을 열었지만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이 나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나고 그 답이 나오자 화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제가 하나님께 툭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우리 29년 동안 너무 붙어 있었네요. 좀 떨어져 있읍시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토라질 대로 토라져 할 수 있는 최선의 반항을 했습니다. 29살 때 최선의 반항이 무엇이었을까요?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주일에 절대 교회에 가지 않겠다. 청년 모임에 절대 가지 않겠다. 또 찬양을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자란 제게 그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교회로 향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교회 앞까지 가서 다시 등을 돌려 뭐 하는 거지? 하고 다시 저희 교회가 그때 양재에 있었는데 강남에 가서 놀고 걸어가면서 그런데 찬양을 계속 불렀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이 나오면 그냥 부르면 되는데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이렇게 막고 찬양 절대 안 불러 이러면서 그 강남에 가요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따라 부르고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성교단체 일을 돕고 있었는데 이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간사님이 성교사님이 20명이 갑작스럽게 안시걸로 들어오신다고 기프트 박스를 함께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워낙 급하게 부탁도 하셨고 제가 거절을 하면 그 간사님 혼자 그 일들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리로 그 기프트 박스를 만들러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의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해두세요. 이러면서 갔어요. 그 박스를 툴뚜대며 만들며 박스 위에 말씀을 하나씩 붙이는 작업을 계속 하였습니다. 다 패킹을 하고 말씀을 하나씩 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할 때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내 말씀으로 레마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나도 저거 경험해보고 싶다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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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한 말씀이 정말 신기하게 툭 튀어나와서 내게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4장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내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유리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유리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였던 것이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지지 않자 하나님께 토라질 대로 토라져 우리 좀 이제 떨어져 있읍시다.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그런 나를 극률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고 정말 모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비 헷새드가 제게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말하지만 나는 문제에만 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갈등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 주실 구해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게 돌아와라 난 너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처럼 여와의 얼굴을 등지고 토라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괜찮아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상황에 큰 바람과 거센 파도 내가 탄 배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야 될 까 봐 내 배가 부서질까 봐 두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 하나님을 향해 달아날 때는 역경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역경 속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 닌웰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것이 목적이라면 요나가 가지 않겠다고 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등을 돌렸을 때 죽겠다고 할 때 요나를 포기하시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될 일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그 땅을 살리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거망동한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리고 닌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요나를 뒤따라 가시며 추적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버티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죽을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그 힘들어함이 그 아픔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하게 될 텐데요. 성찬하실 때 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 등을 돌렸던 많은 시간을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나아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여와의 얼굴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다시 달려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